여름 방학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개강입니다. 첫 주차가 전기기초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오전 반 기준으로 10시 수업입니다. 제어, 제어, 제어. 3일간. 그래서 월, 화, 수는 3일간 제어 기초를 제거하고, 목, 금은 이틀간 김기남 이사장이 자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오시고 문제풀이반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매 2시부터 문제풀이반인데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수업하는 부분은 월요일 오늘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회로 이론 문제풀입니다. 오늘은 저는 다 참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앉아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전기기사반들은 오늘 저녁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저녁 수업이 전력공학일걸요? 전력공학입니다. 전기기사반들은 오전, 저녁 회로 이론, 전력공학, 전기설비 전기설비 요걸 제가 합니다. 요일은 내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도 수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금요일이고 이게 목요일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보고 하시고 저녁은 시간이 없어서 회로 하고 전기설비을 합니다. 전력공학은 지난번에 하던 경 교수님이 따로 월요일날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기사반 진행하는 수업과 공채 전체의 수업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체어공학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채에서 라플라스 변환하다. 저 늦게 오는 친구들 프린트 가져오세요. 없어졌어요? 프린트가 일로 여기 나와야 돼요. 뒤에 좀 더 거기 둬 혹시 다음 시간에도 늦게 오시는 분들은 프린트를 뒤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면서 받아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결석하신다든가 혹시 수업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영상 강의를 위해서 모든 과목이 촬영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끊으면 편집하기 어려우니까 제어공학입니다. 제어는 챕터 구성이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 전달함수 신호 허름선도 블럭선도 적의 특성 안정도 판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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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상태방정식 전달함수 일반적으로 전공 50문제 정도 본다면 5, 6문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공채에서는 안정도 판별 이득 이득 여유 아직도 상태방정식 이나 천의행렬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간단한 지변환 간단한 지변환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3일간 이 파트를 다 달아드립니다. 달아드리는데 안정도 판별 이득 이득 여유 지변환 신호 허름선도 블럭선도 전달함수 라플라스 변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함수입니다. 정직이사는 회로이론 및 체어공학이라는 과목 중에 체어공학이 열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회로이론을 좀 더 많은 점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체어의 시간 할당을 시간 할당을 많이 하는 방법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 시간함수 ft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라 이 라플라스 변환 하라는 기호입니다. 얘는 라저 fs 가 됩니다. 이 라저 fs ft를 라플라스 변환 하면 fs 가 되고 fs를 라플라시안 인벌리스 역변환 하면 역시 ft의 함수가 주어집니다. 요즘 시험의 대세는 역변환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은 주로 공식을 갖고 어떤 털에 넣어서 결과치를 찾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의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무슨 함수입니까?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하나 s 함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 afs 는 ft라는 함수에 e에 마이너스 st 지수 감쇄 함수를 곱하고 0s 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는 것을 라플라스의 정의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라저 fs가 되고 그 라저 fs의 개념은 시간 ft라는 함수에 지수 감쇄 함수 e에 마이너스 st를 곱해 가지고 0s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는 것 그럼 말 그대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사인의 오메가 t에 e에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얘를 0s 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일일이 적분하지 마십시오. 공식을 암기해서 그 공식에 맞도록 털을 만들고 그 털을 갖고 결과를 찾아내면 됩니다.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하면 s 좌성 플러스 오메가 좌성 분의 오메가 입니다. 적분하면 0s 무한대까지 대입해서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제일 먼저 상수입니다.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즉 a를 라플라스 해라. ft의 값이 a라면 a를 라플라스 한다. 정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0에서 무한대까지 a에 e에 마이너스 st dt a a 시간함수가 아니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s 는 타고 밑으로 내려왔어 마이너스 s 분의 e에 마이너스 st 입니다. 여기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0에서 무한대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s e에 a에 e에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에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s에 a에 e에 마이너스 0성입니다.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적분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플러스 되고 s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성 0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플러스 되고 어떤 수의 0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s분의 1이 됩니다. 앞에 a가 있으니까 s분의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함수를 일일이 est를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대로 적분을 하지 마시라. 왜?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적분해서 언제 풉니까? 기본 공식의 기본 공식의 털을 갖고 그 털의 문제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10을 라플라스 변하라. s분의 10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저게 상수였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봅시다. 2다. 칙류 기전력 1을 라플라스 한다. 칙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s분의 2로 됩니다. 칙류 기전력도 일종의 시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상수는 라플라스 변한 암호 s분의 2입니다. 자 ut 함수 우리는 간이 계단 함수라 표현하고 인디셜 함수다. 간이 계단 함수 인디셜 함수다.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ft다. ft 가 ut입니다. 이 높이가 1인 단위 계단 함수 ut 얘는 라플라스 변한 암호 s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얘가 3이다. 그러면 이 함수 ft는 뭐예요? 3 ut입니다. 예를 라플라스 하는 fs는 s분자 3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이고 4다. 이런 계단 함수로 주어졌다. 이 전체는 뭐예요? ut인데 높이가 1이니까 이런 생략이 있습니다. 이 함수에다가 얘를 빼주면 u에 t-4 만큼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4고 1이고 1입니다. 2 1 ut 라는 함수에 4만큼 지연된 걸 빼면 이 함수가 남습니다. 자 완전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설명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얘는 s분의 1이고 얘는 s분의 1에 요게 중요합니다. 시간 지연 요소입니다. e에 마이너스 s분의 예를 들어서 u에 t-a 이것은 라플라스 변화 s분의 1에 e에 마이너스 a s 예를 들어서 u에 t에 마이너스 b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e를 붙여볼까요 e에 u t는 s분의 e고 e u t는 이 함수는 e에 마이너스 bs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단위 계단 암수 표현하는 방법 이런 암수로 주어봅시다. 높이는 1이고 a이고 u다 a이고 b다 이런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 함수에다가 e를 빼줘야 됩니다. 앞전에 구급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1이고 e이고 a이고 b이고 c 우리는 어떤 함수든 단위 계단으로 만들어진 함수는 시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된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함수가 뭐예요? 전체 함수가 u의 t-a 입니다. 거기서 이 함수를 빼면 이 함수를 빼면 전체가 얘입니다. 얘는 이 함수예요. 그 다음에 b에서 출발하는 이 단위 계단 함수는 u의 t-b 입니다. 그렇다면 ft 자체는 u의 t-a –u의 t-b 의 꼴로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바로 빗금친 부분에 함수가 나타나죠. 이게 시간 함수로 표현된 겁니다.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e –as s 분의 1 e –b s s분의 1를 묶어 내면 e –a –a –s 해 dor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장 가서 시간이 없고 헷갈릴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찾으면 바로 단위계단 함수의 답이 됩니다. 편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빼줘야 되니까.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FTA 함수로 표현해 봅시다. 이거를 FTA 함수로 표현해 보자. 자 FTA 이 함수를 FTA 함수로 표현해 보세요. 이거 U의 T-A 플러스 이거 이것부터 시작하면 이게 중복됩니다. 이 위에 것만 생각하면 U의 T-B 자 이 값이 뭐요? U의 T-A 이 값은 높이가 얼마예요? 1이죠? U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3이 되어 있으면 이 값은 2U입니다. 이 함수 마지막 처리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거지 여기서부터 저거지 얘를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맨 UT E의 UL T-C의 값입니다. 자 FTA 함수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더한 함수에 나중에 얘를 빼주는 마이너스 해주는 함수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하소는 쉽습니다. S분의 1에 E의 마이너스 S S분의 1에 E의 마이너스 BS 마이너스 S분의 2에 E의 마이너스 CS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S분의 1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얘 얘 얘 얘가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 모든 함수는 다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한 번 더 이제 더 깊은 응용의 예를 보면 뭐 어떤 함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 여기가 인가되는 전압이 기본식이 이렇게 줍니다. Ft는 O에 T가 뭐 3보다 적거나 같고 0보다 클 때 O고 Ft가 Ft가 0보다 적을 때는 0이고 T가 3보다 클 때도 0이다. 이런 이런 수식을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 Ft 자체는 0보다 적을 때 0이고 3보다 클 때도 0입니다. 그러면 결과 0에서 3초 사이만 O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준 게 아니고 함수의식으로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응용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이 인가 전압이 예를 주어졌어요. 그럼 이 인가 전압은 뭐예요? O, U에, T에 O에, U에 T 마이너스 3의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지요? 그 찾은 값을 다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냅니다. 이런 함수의 식으로 나와죠. 최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늘 여러분들은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 복합문제를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깊이가 복합적으로 깊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각의 범주에서 어느 정도 얕은 부분을 조합해버리면 두 개 내지 세 개를 조합하면 복합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깊이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에 1분 내지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KBS 주관식 이외에는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늘 KBS 주관식에는 아직까지 라프라스 전달함수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라프라스 전달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은 빨리 답을 찾아내는 방법 그걸 적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어떤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단위 계단 함수였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위 램프 함수를 봅시다. 세 번째 단위 램프 함수 일반적으로 경사함수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A만큼 가는데 라저 T만큼의 시간 T축 그럼 얘는 뭐예요? 뭐만큼 A분의 T 얘가 뭐예요? 기울기 9배믹 시간 T 함수 그럼 결과 A분의 T 요걸 라플라스 변환함 T는 라플라스 변환함 S 자성분의 1 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것 중에서 하나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T를 라플라스 T의 N어성을 라플라스 변환한 T의 N어성을 라플라스 변환한 S의 N 플러스 1의 N 텍토리알 자 우리 지금 T를 라플라스 변환했다 S의 N의 1 1 플러스 1의 1팩토리알 그래서 S제곱 1 입니다.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했다 S 삼성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털만 기억하시죠. 경사함수 단일앰프 함수는 T의 N어성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N 플러스 1의 N팩토리알 함수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세 번 네 번째 지수함수 지수함수 E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S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S의 J 오메가 분의 1입니다. E의 플러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S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자 지수 감쇄함수 지수 감쇄함수 지수 정가함수 결과 S의 플러스 마이너스 AT를 E의 플러스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며 S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지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였습니다. 자 다음은 Ft가 예를 들어서 E의 마이너스 3t 얘는 S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T하고 E의 마이너스 AT를 곱해진 암수 이건 무슨 암수 경사 암수 램프 암수 얘는 무슨 암수 지수 감세 암수 이것은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될 것이냐 경사 암수를 늘 먼저 합니다. S 제곱 분의 1 S 제곱 분의 1 그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복소 지원합니다. 결과 S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식이 요겁니다. 자 T의 에러성에 E의 마이너스 AT다. 요걸 라플라스 변환해라. S의 M 플러스 1의 M 팩토리얼 S의 S 플러스 A를 복소 지원해라. 자주 나옵니다. 이거를 까꿀로 여러분들이 S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을 라플라스 역변 변환해라.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항상 치환되는 부분을 S라 보면 S제곱 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S제곱 분의 1이 되는 건 T지요.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제곱 분의 1이 되는 것은 결과 T입니다. 그 T에 E에 마이너스 AT에 얘가 마이너스 면 얘는 플러스 입니다. 다음 임펄스 함수 델타 T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함은 1입니다. 작년 공항공사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도 1이고 G 변환에도 1인 함수는 1번 램프 함수 2번 인디셜 함수 3번 임펄스 함수 4번 단위 계단 함수 임펄스 함수 는 라플라스 변환에도 1이고 G 변환에도 1이 되는 함수 자 델타 T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해도 1이고 G 변환해도 1이 됩니다. 다음 삼각 함수 이 내용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에 제공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사인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S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분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S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분의 S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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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하이파브릭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S좌성 마이너스 오메가 자성분의 오메가 아울러 코사인 하이파브릭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S좌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 코사인은 오메가가 왔습니다 코사인은 S가 옵니다 분자가 상곡선은 분모가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도 분모가 마이너스입니다 분자는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복소 미분함수 T의 사인의 오메가 T 얘는 S좌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의 2 오메가 S T의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함 S좌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분의 제곱의 S좌성 마이너스 오메가 자성입니다 이것도 꼭 공식으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E의 마이너스 4T 코사인 10T 마이너스 30도를 라플라스 변환 공체수준의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공체수준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E의 마이너스 4T 코사인 10T 마이너스 30도를 라플라스 변환 우선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코사인 함수입니다 얘는 치수 함수입니다 결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 대신에 S 플러스 4를 치환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전개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냐 지금 이 D의 항 30은 시간 함수가 아닙니다 오메가 10T만 즉 앞에 있는 10T만 시간 함수 전개하면 코사인 몇 T? 10T 코사인 몇도? 30도 마이너스는 플러스 사인의 몇 T? 10T 사인의 몇도? 30도 예를 라플라시안에서 S 이꼴 S 플러스 4를 복소 치환하라는 얘기 0.866 S 자아성 플러스 100 자 순세대로 하겠습니다 S 자아성 플러스 S 자아성 플러스 0.5입니다 S 이꼴 S 플러스 4입니다 고루 S 자아성 S 자아성 플러스 이게 5가 됩니다. 이런 함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가 되네요. 식을 두세 단계 생략했으니 한번 보십시오. 0.866입니다. S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입니다. 오메가 제곱분의 S 상수 0.866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디에크 S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12죠. 10 곱하기 4인 30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5가 나왔습니다. 그 S 대신에 S 플러스 4를 복소치환하니까 이 값으로 주어져요.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는 이상 1분 또는 1분 30초 만에 답을 유추해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또 포기해서 답이 아닌 걸 찾아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날리고 날리고 압축하는 방법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다 풀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 중에 요함수를 보통 복소 미분 정의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거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는 이걸로 공식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DS의 D에 라플라스 4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하는 값이 복소 미분 정의라. 잠깐 봐주십시오. 나왔으니까. 얘를 뭐하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S에 대해서 마이너스 개수로 미분하는 값이 복소 미분 정. 이거 라플라스 변환은 뭐예요. S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죠. 얘 미분 했어요. 어디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미분 하는 거예요. 분모 자성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분모 자성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분모 미분 하니까 얼마예요? 2S. 분자 오메가 곱하니까 S.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돼. 분자 미분 해봐야 S 함수의 개수가 없습니다. 상수. 그래서 이 값이 키워집니다. 이게 되도록 정명하라 할 수. 이렇게 되도록 정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나와봐야 수학적 개념. 자, 대충 라플라스 변환의 공식에 대한 설명은 됐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0선. S에 좀 어렵습니다. 6S 플러스 1에 6S 플러스 2의 라프 플러스 역변환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기초를 하나 공부해봅시다. 이걸 역변환해라. 이것을 하기 전에 자, 집중하십시오. E에 마이너스 T 플러스 E에 마이너스 2T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 됩니까? S 플러스 1브레일 플러스 S 플러스 2에 2가 됩니다. 맞습니까?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의 분자는 몇 S? 2S 플러스 3이 돼요? 맞습니까? 자, 우리는 얘를 이 무슨 함수?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더 정확하게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S 자성 플러스 3S 플러스 2에 2S 플러스 3을 라플라시안 역변환해라. 답은 뭐가 나옵니까? E에 마이너스 T와 E에 마이너스 2T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정리 잘 합시다. 치수감세함수 E 마이너스 T와 E에 마이너스 2T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1 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로 라플라스 변환돼서 이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을 다시 역변환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분모 S2 자항 완전 제곱이 안되니까 인수분해합니다.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고 2S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얘는 S 플러스 1에 K1 S 플러스 2에 K2로 분리분수합니다. K1은 리미트 S 이콜 자기꺼 0 마이너스 1로 가면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2S 플러스 3이 앞에 곱하기 S 플러스 1이 약분되고 없으니까 분자는 S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옵니다. K2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S이꼴 마이너스 2로 갔습니다. 얘는 0대구 없으니까 S 플러스 1에 2S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분모 분자가 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 S 플러스 1의 1과 S 플러스 2의 1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0라 플러스 하면 E 마이너스 T와 플러스 E 마이너스 2T의 형태가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했고 그 라플라스 변환된 복합함수의 S를 다시 0라 플러스 변환해서 시간함수로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지물에서 던진 저 함수는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해야 될 것이냐. 저 함수의 역변환을 찾아보자. S에 6S 플러스 1에 6S 플러스 1을 역변환한다. 뭐예요? S에 이걸 D로 나누세요. 6분의 1 D로 6을 나누면 S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의 곱의 함수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S분의 K1 플러스 S 플러스 6분의 1의 K2 K1은 리미트 S이골 0으로 0되고 없고 이거 0,0 되니까 K1이골 뭐 돼요? 6S 플러스 1에 6S 플러스 2에 0 되니까 K1이골 2가 됩니다. K2는 리미트 S이골 뭐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얘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계산하니까 K2도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 S의 2가 되고 K1은 2고 K2는 S 플러스 6분의 1의 1이 됩니다. 라플라스 역변환 해봅니다. 얘는 뭐 돼요? 2죠? 얘는 뭐 돼요? E에 마이너스 6분의 1의 T의 함수로 역변환됩니다. 자, 그래서 K1이 마이너스 1나왔습니다. K1이 마이너스 1나왔고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어떤 함수를 역변환해라. 이 부분은 공부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고 합니다.